레드벨벳의 RBV 앨범입니다. 앨범이 아주 좋습니다. 저는 아주 소리의 향연 같은 느낌? 그렇죠.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 두세 장 레드벨벳 앨범 중에서 앨범 단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앨범이었어요. 레드벨벳 컨셉. 다들 잊으셨나요? 다들 벨벳 버린 거 아니죠? 그래서 이게 레드 파트인 빨간 맛이나 루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벨벳이 이제 은연 중에 싹 사라져버리고 약간 수록곡 중에 한두 곡 정도로 수록되는 이 정도로 이제 좀 자취를 감췄단 말이에요. 이 앨범이 되게 저한테는 그 레드와 벨벳이 혼재된 느낌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. 그리고 그 컨셉을 이제 멤버들도 다소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곡들이 많았었어요. 그거 완전 동의하고요. 저는 이 앨범이 그러니까 곡들은 하나하나 다 너무 좋은데 그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좀 아쉬워서요. 제가 저도 사실은 타이틀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타이틀은 뭐 곡 자체가 엄청 별로다 이게 아니고요. 근데 이제 이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호피 바지에다가 머리 싹 까고 나와서 어? 약간 피카부의 연장을 해가지고 더 뭔가 강한 느낌을 스탠스를 보여주나 보다 했는데 이번 거는 더 약해진 여성의 모습인 거예요. 가사를 보다 보니까 뭔가 남자한테 너무 속절없이 흔들리는 느낌? 그래서 아 뭔가 레드벨벳이 갖고 있던 느낌을 피카부 때부터 그걸 갖고 있던 거를 못 이어가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게 아쉬움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앨범 수록곡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요. 여태까지 레드벨벳이 해왔던 각종 컨셉과 음악적 스타일들이 각 곡에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약간 7대3? 3대7?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다 섞여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. 보컬 그 어레인징을 살짝 보면요. 기존의 레드 버전일 때는 아무래도 레드벨벳 멤버들이 좀 아무래도 귀엽고 약간 톤 업된 보컬 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그 톤 다운이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곡을 하나를 완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어? 스타일은 어떻게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꽤 성숙했네? 그리고 톤이 좀 더 짙어졌네? 그러니까 벨벳 쪽으로 좀 소재가 달라졌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 두 컬러 사이에서의 합의점을 찾은 그리고 자신들의 쿨함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90년대 R&B 그룹들 중에 뭐 엔보그나 SWB처럼 기본적으로 보컬 하모니와 굉장히 고운 목소리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 보컬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모나이징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울림이 좀 오더라고요. 좋아요. 좋아요. 그래서 없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타내 주는구나.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레드와 벨벳에 함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중점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갑고 좋았던 앨범이었습니다. 오늘의 mean은 좋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